제가 주장하는 연불은 그냥 연불이 아니라 연불선을 저는 주장합니다. 연불선. 연불은 그대로 선이다. 연불해가지고 정토갈 목적으로 죽은 뒤에 정토 좀 데려가주세요. 나마의 탑을. 저는 스스로 힘으로 견성할 힘이 없습니다. 즉 자력은 없습니다. 오로지 타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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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토갈래요 하는 이거는 이런 기복신앙적인 정토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연불을 하자고 하니까 와 우리 연불 우리 연불파구나 하고 친한 척하시면 곤란해. 이런 연불은 반대한다. 오로지 타력을 믿고 나마의 탑을 다 해주실 거니까 그분이 나는 이 업의 바다를 건널 힘이 없지만 아미타불이 날 건져주실 것이다. 극락으로. 그럼 언제 가요? 죽은 뒤에 가죠. 죽은 뒤에 나갈 극락. 이걸 목적으로 하신다면 안 된다. 물론 정토정 안에도 다양한 연불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혹시 이런 식으로 정토신앙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 기대하는 거를 충족시켜 드리기 힘들 거야. 그건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혹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저는 반대한다. 정토신앙이라 하더라도 연불선을 통해 지금 여기서 견성. 견성해서 지금 여기서 바로 정토에 가자. 견성. 살아서 정토. 견성은 자력인가요? 타력인가요? 자력 플러스 타력이에요. 견성이 어떻게 자력이에요? 내 안에 부처가 있으니까 되는 거지. 내 애고의 힘으로 하는 게 자력인데 내 애고의 힘으로 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돼요. 견성이. 애고의 노력과 부처님의 위신력이 합쳐져서 견성이 되는 거예요. 본성 자리가 부처 자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법신불과의 만남이에요.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이라는 보신을 부르지만 사실은 나무아미타불에서 아미타불께 귀합니다. 하는 내용은 아미타불의 법신, 아미타불의 참나와의 접속. 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미타불의 참나와 내 참나가 둘이 아니니까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본성이 그대로 자성미타. 아미타불의 자성과 똑같구나. 그래서 이 법신연불에 베이스를 두고 본래 한뿔이니까 아미타불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연불도 법신연불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곧장 참나각성하는. 그럼 이렇게 따지면요. 법신연불이라는 것은 법신연불은 그냥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불성과 염. 내 안에 있는 불성과 바로 접속하는 거 아닌가요? 법신연불 그냥 참나각성하는 거. 이게 지금 염불만 해야 되겠어요? 염불만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염이라는 건 자력입니다. 그럼 부처랑 접속하는 거는 부처로부터 타력의 도움을 받는 거죠. 염불, 자력과 타력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접속하면 부처님이 무한한 가피를 해주세요. 접속해야 돼요. 염 해가지고 자력으로 타력. 접속을 했을 때 타력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나의 도움을 받는 거. 참나의 도움도 타력인 거예요. 부처님의 은총이라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보면 그게 타력인 거예요. 그래서 염불로만 가능한 게 아니다. 그냥 몰라 외친. 달마 조사가 강조했던 내 이름도 모릅니다. 몰라선. 고상학의 반조선이라고 그래요. 몰라선이 제일 직방 최상승선이고 염불도 가능하고 화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두선 해가지고 염불선으로 이루는 정토에 염불선으로 이루는 견성에 화두선으로 못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화두 넣고 염불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화두나 염불이나. 화두는 안 되고 염불만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둘 다 되는데 제가 그럼 너는 왜 화두보다 염불을 미느냐. 화두도 되는데 방법이 염불이 더 쉽다. 몰입하기. 결론은 똑같다. 그러니까 화두를 하나 염불을 하나 같다. 그냥 몰라를 하나 똑같다. 몰라를 해도 바로 법신불에 접속해버리잖아요. 법신불에 접속이 뭐예요? 접속이 염. 법신불이 불. 염불인 거예요. 좀 화두선식으로 말하면 법신불이 본성, 접속이 견. 투철이 봤다. 투철이 알았다. 그럼 견성이 염불인 거죠. 그게 참나 접속인 거예요. 참나 각성이. 각성이 염이고 참나가 불이다. 참나 각성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몰라. 연불, 화두 다 된다. 몰라는 최상승선이다. 그냥 바로 참나자리 들어가니까. 연불과 화두는, 연불은 나무하미타부라는 대상을. 화두는 화두를 봐야 되니까 화두라는 대상을 잡고 들어간다. 하지만 들어가면 똑같다. 그러니까 연불보다 화두가 이네. 화두보다 연불이네. 이런 소리는 부지럽다. 같다고 보시면 된다. 다만 방법론이 연불이 더 쉬워서 권한다. 연불이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서 권한다. 또 제가 화두선에 비판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꾸 선문답을 날리려고 해요. 말로 풀어주기보다는 자꾸 한시를 지어서 개성을 지어가지고 배틀을 붙으려고 합니다. 자꾸 개성 배틀을 붙으려고 해요. 이런 게 도움이 안 돼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저는 화두선은 너무 선문답과 선문답 배틀에 빠지는 것. 개성 배틀에 빠지는 것. 이런 모순이 자꾸 일어나니까 오히려 공부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연불을 K선불교의 대안이라고 미는 겁니다.